드립 딸려서 못하겠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인 넘어서 포경을 했는데요. 죄송한데 제가 민혁이과 의사냐고요. 코트 형이 포경을 하는 게 더 낫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포경을 성인 넘어서 했는데 자포일 때가 훨씬 좋았어요. 느낌적인 거로나 아니면 내가 훨씬 좋았거든요. 그러세요? 네네. 그래서 어쩌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선동이에요. 형님이 하시는 게 예. 거짓 선동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잘하는 일은 끊을게요. 예. 모르겠어. 여자들은 다 포경한 게 좋대. 여자들은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 여보세요? 말을 해라. 말을.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가구 좀 빼십시오. 형님. 왜요? 3300명 중에 100년 전화해서 치면 3200대 1인데 이것도 2년인데 어떻게 형 방송 안 됩니까? 방송 뭐 어쩌라고? 형 방송 출연 안 됩니까? 감 뒤지겹네. 이 씨벌러미. 네가 유명해? 욕하십니까? 네가 유명해? 네가 특이해? 네가 재밌어? 방송에 너를 왜 출연시켜야 돼? 여기가 무슨 스타킹이야? 여기가 무슨 기인열전이야? 왜 내 방송에 개입하려고 할래? 왜 개입하려고 그래? 왜 내 방송에 난입하려고 그래? 형님. 저거 요즘 너무 힘들었어요. 네가 힘든 거는 네 몫이지. 그걸 왜 나한테 풀어달라고 그래? 형님. 어떻게 안 됩니까? 안 돼. 그냥 딱 말할게. 20살인데 코로나 때문에 알바도 안 돼. 딱 말할게. 네. 꺼져. 비엠신. 여보세요? 여보세요? 응. 반갑다. 얘기해봐. 철구 언제 켜요? 예? 철구 언제 켜요? 철구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철구 방송을 안 켜잖아요. 어쩌라고 이 개새끼야. 내가 뭐 상맘이야. 왜지래야. 내가 무슨 철구 대변인이야. 뭐야? 비글즈잖아요. 비글즈. 비글즈는 하나야? 하나지. 그러면. X가. 그런 거 사라진 지 언젠데. 이 X발. 어? 다 끝났구나. 비글즈. 비글즈는 가족 아니야. 가족이구나. 가족 같은 회사구나. 친척이야. 친척들이야. 친척들. 알겠습니다. 모일 때 모이지. 뭐 이렇게 자주 막 연락하고 그러지 않아. 알았어요. 끊으세요. 이제. 알았어. 시골 새끼.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이 뚱땡복 씨. 예. 말씀하세요. 왜 이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형님. 와. 예. 제가. 예. 가수가 되려고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혹시 노래평가 한번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해봐요. 제가 이승철처럼 되는 게 꿈이거든요. 불러보세요. 네. 처음 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아니지. 아니지. 왜요? 전 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랑도 없을 테죠. 눈을 지그시 감고 상대방이 몰입을 할 수 있게끔 불러줘야지. 그런 병신같은 목소리로 전 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영혼이 없잖아요. 영혼이. 예? 그럼 한번만 다시 해볼게요. 싸비부터 불러주세요. 뭐라고요? 사랑이란 그 곡은 붙어요. 아. 오케이. 사랑이란 아니지. 아니지.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지 노래에 취했네. 비음신.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시바라 그냥 본 곳에서 바라보라고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어떠세요? 뭐라 못 부르는데요? 지랄하고? 개 지랄하죠? 비음신. 여보세요? 내가 가성 좀 괜찮게 나오지 않아? 이제 좀 약간? 65% 좋아졌어. 여보세요? 왜요?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니라 밀린 전화가 많아요. 상담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하네요. 아 그래요? 예. 형님. 예. 팔 빼고 싶은데 어떻게 빼야 돼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비음신아. 그냥 길거리 나앉은 강원랜드 가서 길거리 나앉은 노숙자한테 돈 벌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난 다이어트에 실패한 인간이야.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반가워요. 사랑이라 그 말은 못해도 넌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감사합니다. 네. 불합격이요. 여보세요? 어 코트 형. 예? 철구 언제 와요? 몰라요. 여기가 코인노래방입니다. 빨리 오라고 해주세요. 싫어요. 비용신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말해보세요. 아 저 부탁한 게 있는데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좀 약간 텐션이 떨어지려고 해서 좀 약간 그러네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부탁이 뭡니까?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평가 좀 해주세요. 해보세요. 아 그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네? 아니 제가 지금 부르는 게 아니라 아따 거 씨발 하라고 그러니까 어딘가 음침한 새끼들이 전화하면 이렇게 기분이 나빠. 여보세요? 앞으로 전화 데이트 할 때 목소리 음침한 새끼들이 있으면 바로 끊어버리겠습니다. 텐션 개떨어진 새끼들이 있으면.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예. 어디야? 왜 아직 안 나왔어? 집이요. 야 저녁 먹었어? 예? 저녁 먹었냐고. 저녁 아직 안 먹었는데요? 나 지금 퇴근해서 가고 있는데 어딘지 지금. 집이라니까요. 집이라니까요. 빨리 쳐나와. 빨리 쳐나와. 이 새끼야. 붕기적거리고 있어. 예? 빨리 쳐나오라고. 왜 내가 자자. 예? 왜 아직 거기 있냐고. 빨리 나오라고. 싫은데 이 씨팔 새끼야? 코로나라서 무서워서 안 나갈 건데 이 개새끼야? 싫어 이 씨박매야. 안 나간다고. 나와야지. 집에서 방송할 거야. 비용심. 아니 저녁. 재미없어. 여보세요? 네 형님. 예예. 네 저 그 저 26살인데. 네. 고민이 있어가지고 주식이 좀 관사. 아 이번엔 또 무슨 고민이에요? 말해보세요. 제가 테슬라 주식을 제가 작년 3월에 한 주당 13만 원 주고 샀거든요. 780주를. 근데 지금 한 얼마지?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이거 자랑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꼴랑 뭐 얼마 했는데 지금 이만큼 올라가지고 내가 주식으로 좀 감이 있는 것 같다. 돈 따니까 네 세상 같냐? 비응신아? 이런 새끼들이 비트코인에다 그냥 뭣 모르고 한 번 딱 투자했는데 좀 올랐다고. 아 재테크라는 건 있잖아. 아무리 이해 안 해. 재테크에 대해서 좀 알아? 주식 좀 해봤나? 나 펀드매니저야. 이 지랄하면서 비용신들. 오를 때는 그냥 좋다고 발기해가지고. 이야 이게 재테크지. 이게 세상 사는 거지. 야 회사원들아. 젖 빠지게 일해서 뭐하냐? 나처럼 비트코인 해봐. 비응신들. 그러다가 갑자기 또 5천만 원 가겠다. 아 이건 내가 봤을 때 진지하게 말씀드릴게요. 1억은 갑니다. 이 지랄하더니 다다음 날에 바로 3,500달러 떨어졌죠? 비응신 새끼들. 안 하는 게 제일 이득이야 얘들아. 주식이고 비트코인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은 하지를 마. 알았지 얘들아? 어. 진짜. 끊어. 개새끼야.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얘기해봐라. 여보세요? 형 제 고민이 있는데요. 응. 들어주십니까? 얘기해봐라. 알았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는 투자 1도 안 했어 여러분들. 솔직히 비트코인 5,600만 원 간다 그래가지고 그때 봤을 때 그 생각은 했지. 700만 원대 내가 들어갈랑 말랑 했었거든. 난 심지어 150만 원대도 내가 들어갈랑 말랑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넣었으면 어땠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은 했는데 애초에 내가 넣지 않았던 건 내 돈이 아닌 거고. 뭔가 그런 거에 현혹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좀 그런 거 같아 여러분들. 어? 의미 없어. 그거 차트만 보고 있으면 담배 피면서 그거 계속 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어. 여보세요? 네. 40대 팬입니다. 아 40살이세요 형님? 네네. 그럼 형님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40살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경제적 능력이 갖추어졌을 것 같은데 양심적으로 다 형님 저한테 몇 개 쑤셨어요?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족같다는 거예요 형님. 씨발놈의 방송 뭐 재미주고 웃음 줘봐야. 그러니까 BJ들이 CK를 하는 거야. 어? 내가 게임 좀 열심히 하고 저기 해가지고 어? 바론 잡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어? 야무지게 중첩 쌓아가지고 한타 딱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그거 딱 받았을 때 펀딩 받았을 때 그 맛을 못 끊지. 어? 재밌게 보시고 여러분들 형님은 좀 잘못 걸리셨어요. 저한테 지금 팬 가입 안 한 새끼들이 계속 중첩을 쌓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빡쳐갖고 형님이 마지막 막타가 되신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제발 그런 좀 잘 보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좀 현질로서 좀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어떻게 팬 가입을 안 합니까? 9년 봤다는데 100원 한 푼도 안 쏜 새끼들 전화해가지고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기가 차대요. 예. 제 방송 인생에 부정당하는 느낌입니다. 아메리카노도 한 잔 읊겠다. 물어봐도 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물어보지 마세요. 이제 그만큼 전화 끊겠습니다. 팬 가입을 안 했다 그러면 정이 안 가냐.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게 합리적인 거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합리적인 건 아니라고 봐요. 저도 아 이만한 가치는 있지 싶으면 방송에다가 팬 가입 정도는 해놔요. 예. 그건 너무 구질구질한 거랑 알뜰한 거랑은 구분하고 삽시다. 예. 이게 공짜라 그래가지고 뒤집을 때까지 공짜로 즐길 거야. 이러지 말고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거의 뚱땡봇씨. 왜요? 살 좀 빼십시오. 병신. 여보세요? 형님. 왜요? 네. 메추리알 사행시 하겠습니다. 네. 네. 메주십시오. 메. 메일. 메일이 형이 꿈에서 추. 추. taxation. 리액션 뭘로 졸일까? R. foor. 미친 새끼 진짜 미친 새끼다. 알 나오니까 알라워크 바르래 개새끼 그냥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얘기해보세요 방송은 안해요? 하고 있잖아요 재미가 있어요 재미없으세요? 뭐고 팬가입도 있네 아 그럼 뭐가 재밌는데요? 얘기해보세요 말 못하죠? 말 못하죠? 와 양이은 진이은 닮았네 여보세요? 여보시오 아 대통령님 목소리 흉내내지 마세요 네? 그냥 제 사투리 쓴 건데 뭔 소리예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피의식이 있어가지고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이쯤 되면 막 깨가자는 거죠 아 뭐하세요 네? 하지 마세요 그런 것 좀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 자주 쓰셨던 거잖아요 일배충이세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요 아니 뭔 말이야 그냥 말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부끄러운 줄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부끄러운 줄은 모르세요 예? 어떻게 알아요? 뭐예요 그거? 예? 그거 뭐예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당신이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요 일배나 하고 형 또 드립치려다가 저기에 끊어버렸죠 제가? 여보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말씀하세요 예 고민이 있는데요 고민이 있어요 예 예 딴게 아니고 보는 방송이 있는데 예 예 예 정말 잘하는데 뭘 아니 음방 BJ인데요 본인이 본인이 제가 보는 방송의 음방 BJ가 노래를 진짜 잘하는데 왜 안될까요 음 솔직히 뭐 아프리카가 재밌는 방송 보려고 보는거지 노래 잘하는 사람들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그거 보려고 들은게 아니잖아요 형처럼 노래도 진짜 잘하고 형도 노래 잘하잖아요 솔직히 형 노래할때 많이 보러 갔었거든요 죄송한데 아프리카는 음악여행 라라라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시청자가 많이 안 늘어서 속상하고 그런거는 모든 음방 BJ들의 어떤 수거님과 같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하쿠 BJ들의 그런 마음이죠 근데 나는 이제 음방 BJ들을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약간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니님 근데 음방 BJ들을 어떻게 보냐면 약간 뭐로 본다고 그러지 뭐라 어떻게 본다고 그러지 동경? 동정? 아니 뭐라 그러지 어떤거요 깔 보는게 아니고 아니 뭐라 그러지 이거 보고 이렇게 아 나 머리가 멍청해가지고 치근? 아니 치근한거 말고 연민! 그렇지 연민의 감정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왜냐면 나도 시초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게 이제 그거였고 근데 저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느꼈어요 제가 음방을 한 1년 6개월 정도 하는데 재밌는 방송들이 시청자 수가 더 많더라구요 음악을 서브로 가져가고 뭔가 재밌는 것들 메인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했더니 재밌는 컨텐츠들도 많이 나왔어요 뭐 예전에 푸르님이 얘기했던 뭐 코팩트 싱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지합 창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장객이라든지 노래로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왜 그런걸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에요 제 말은 기본적으로 시청자가 좀 와야지 그런것도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시청자들이 많이 와야 내가 할 수 있는거 아닌가라고 하는건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좀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데 시청자들이 많이 와서 봐줘야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시청자들 내가 어느정도 만들어 놓고 해야죠 나는 진짜 욕도 안하고 저 방송에서 존나라는 말 썼다가 주둥이 쳤던 인간이에요 아우 죄송합니다 이런 상스러운 말 안하기로 했는데 선비 중에 선비 개십선비 벤츠를 넘어서는 개선비 새끼였어요 제가 2011년도 6월까지 아 나 이거 여자랑 통화하자 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청자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래로 해봤자 아무리 해봤자 안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약발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욕도 하고 막 말빨 엄청 막 늘려갔죠 근데 이런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노래라는 것을 메인으로 한다 치면은 솔직히 아프리카에서 잘되기 힘들어요 방송계 쪽에서 날구기고 했던 보컬 BJ들도 아프리카 왔더니 어땠어요 처음에만 뒤지게 빨아줍니다 와 코트 새끼는 노래가 아니었네 이게 노래지 이게 보컬이지 이게 운방이지 하면서 지들끼리 냄비에다가 불을 오지게 장작을 넣어요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뭐다 역시 코트야 역시 코트 노래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날구기고 노래 아무리 잘하고 해도 아프리카에서 소용없어요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쁘든가 여캠이 여캠이 노래를 서브로 가져가는 경우는 굉장히 흥하기가 쉬워요 몸매 좋고 이쁜 여캠이 노래도 잘해요 그러면은 더 좋아요 근데 잘생기고 말 잘하고 말 잘한 게 잘생기고 뭔가 좀 그런 사람이 노래 잘한다 그냥 빠순이들만 생기는 거예요 사오신명에 어 어 듣고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를 가지고 안타깝다고 생각하면 그 BJ도 오히려 비참해요 님보다 그 아프리카의 생리에 대해서 더 잘할텐데 님면 아 왜 님은 안 떠요 아 이걸 더 봐야 되는데 이런 병신 같은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그냥 그 BJ도 더 힘들 거예요 아시겠어요? 형님 예 형님 그리고 또 하나 가지 고민이 있어요 예 뭐냐면은 제가 관종이거든요 그만해 이 희발라마 이만큼 상담해줬으면 5분 넘게 통화했으면 포상이지 개새끼야 얼마나 나랑 대화하려고 지랄병을 떠네 아 아 병신새끼 이 새끼 천성이 외로운 새끼야 보니까 너는 천성이 외롭다 외롭다 보니까 넌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네 어 맞아 방송도 그래서 방송 보는 거네 어 맞아 이루다랑 대화해 이 개새끼야 아 맞다 이루다 뒤졌지 심심이랑 얘기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응 말해봐라 저 노래 한 번 해보면 안 돼요? 어째서 아 왜지 왜 노래를 해야 되지 너가 평가 좀 해주세요 내가 이승철이야? 내가 맨날 그 그 알았어 냉정하게 평가해줄게 네 너의 보컬적인 영향을 보겠다 시작 넵 다음에 들게 시봐라 여보세요 이제 그만 듣고 싶어 여보세요 네 음 얘기해보세요 여보세요 죄송한데 죄송한데 뒤에서 뭔 구실의원이 지금 뭐 연설하나요? 선거철이야? 왜 이렇게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여보세요 형 예예 말씀하세요 형 저 고3인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봐라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 잘하는 걸 하나라도 찾으려고 해야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남한테 물어봐 너의 4명과 가까워져야지 왜 남한테 그런 걸 물어봐 이 비응신 한심한 새끼야 형 형은 고3 때 뭐했는데 나 고3 때 나 가수 되려고 바락했는데 나 형 나도 지금 바락하는데 이게 어려워 현실이 니가 뭘 잘하는데 그러게 형 그래서 현실적에 좀 조언 좀 해줘봐 자극 좀 받게 인생을 그렇게 엑스트라 NPC처럼 살지마 방식이 잘못됐다 친구야 어? 나 솔직히 말할게 나는 노래를 노래를 내가 잘한다라는 거를 내가 노래에 관심이 있고 네 노래를 좋아한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알게 됐을까 이거저거 하다보니까 어? 노래가 즐겁네 나한테 좀 잘 맞네 그래가지고 나는 열심히 노력을 했잖아 어쨌건 안되긴 했지만 형 현실에 맞추지? 형 현실에 맞추지? 이런 시발남들은 요즘 어린 놈의 새끼들은 말이 안 통해 형 봐봐 어느 정도 조언도 해주고 좀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면은 방어기제가 있다 보니까 이 개병신 새끼가 뭐 얘기해주면은 아 형 일단 무조건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어해 이런 새끼들은 인격이 형성이 되기 전이야 그래서 이런 새끼들은 얘기해줘봐야 내 입만 아파 이런 새끼들은 얘기해줘봐야 입만 아프고 이런 새끼들 얘기해줘봐야 지가 노력할 생각도 없어 왜냐 이 새끼는 도태됐어 이 새끼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지금 그러고 있으면서 뭐하지 뭐하지 이 생각만 계속 머릿속에 물음표만 있는 새끼야 이런 새끼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냥 어 신경을 안 쓰면 돼 그거? 뭔가 얘랑 엮이면 나도 머리가 아파 골치가 아파 상담을 해주고 싶지 않은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야 역겨워 형 죄송합니다 군대로 꺼져 이 개새끼야 음 우리 코파 어서 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반갑습니다 저 오늘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요 오늘 헤어졌어요? 네 네 몇 살인데요? 저 인천선 스무 살이요 스무 살 네 몇 살이었는데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는 스물네 살이요 어 네 살 차이면 진짜 궁합도 안 본다는데 존나 잘 맞았을 텐데 왜 헤어졌을까 어 누나 저 헤어 서로 막 질리기도 했고 어? 좀 서로 질렸어? 서로 그냥 네네 그냥 야 어떻게 사랑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 아 300일에 만나가지고 300일 만났는데 그게 지겨워? 네 와 씨 왜 그랬어 하루종일 울고 있어가지고 오늘 오늘 울었어? 네 누가 헤어지자고 그랬어?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확인했어요 네가? 더 이상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네 네 아 노래 추천해 줘도 될까? 네네 추천해주세요 유나의 헤어졌어요 오늘 헤어졌어요 우리 헤어졌어요 내 맘 알 것 같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그냥 개드립이고 네 300일 동안 사귀면서 크고 작은 추억들이 있었겠지만 어찌됐건 사랑을 지키지 못한 건 너희 둘의 책임이다 네네 맞아요 그래 앞으로는 사랑을 그런 식으로 하지마 네 어? 야무지게 사랑해 한 번 사랑하더라도 알았어? 아니 뭐라고 했지 내가? 네? 이 봐라 이 봐 요즘 어린 놈 새끼들이 이렇게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뭐라 그래 어떻게 사랑하라고? 야무지게 사랑하라고 그렇지 한 번을 사랑하더라도 야무지게 사랑하란 말이야 알겠어? 네 알겠어요 그래 그래 뭐 아무튼 저 좀 헤어져서 좀 아쉽긴 하겠지만은 스무살이면 앞으로 만날 사람이 많잖아 네 맞아요 그래 앞으로 좀 다가오는 남자 중에 나쁜 남자는 좀 걸러라이 내가 그걸 꼭 얘기해주고 싶어 왜 울어 왜 울어 아니 감사합니다 아 왜 울어 그렇게 슬펐어? 아니 근데 왜 흐어지자 그래서 그렇게 울거면 그냥 안 받는 거 나 가방도 안 사주고 어? 나 가방을 안 사줘가지고 그 남자가 가방을 안 사줬어? 네 그럼 이 씨발남을 봤나 가방 사달라면 사줘야지 어디 꽃다운 나이 스무살 짜리 사귀면서 이 개새끼가 가방도 안 사줘? 어? 와 그 새끼 실수하네 오빠가 사줄게 어디 브랜드 어디야 에르메스요 야 이 개새끼야 시발새끼야 돌았냐 이 씨발남아 이 돌았네 이 개같은 년이 선 넘네 이 씨발남이야 에르메스? 네 개새끼야 에르메스가 어디 네 집 개이름인줄 알아? 시슬리 가방 사줄까? 이 메트로 시티나 차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야 어디 삼백일 사귀었는데 에르메스를 내놓으라 그래 와 이거 얼탱이 없는 년이네 순간 빡쳐가지고 욕 나오네 미안해 그래그래 미안하고 아무튼 가방 야무지게 사주는 그런 40대 아저씨를 만나라 네 음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저희 뚱땡보씨 어우 재미없어 너 차단할거야 이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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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해 개김치량 아이고 우리 코파가 또 천개를 나이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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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츄르 츄르 어 코팡님 제가 코팡님 방금 인정받는데 맞아 코파야 고맙다 뭐 보다가 왔어? 볼 거 없어갖고 다시 돌아온거야? 우와 전세했던 40대 팬입니다 잘 보고 있어요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한테 괜히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형님이 저한테 청계로 통큰팬갑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네요 형님 너무 감사드리고 형님 다시 전화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제가 서비스 해드릴테니까 전화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만큼 형님의 어 상담원이 될게요 전화주세요 형님 고맙습니다 이거야 이 40대 형님들이 이런게 좋은거야 시원시원하게 쓰잖아 팬가입을 하더라도 이런게 부족해 여보세요 기랄하고 있네 이런 뭐? 기랄하고 있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별하러 가는길 여보세요 형 응 제가 그 할머니를 이제 그 돌보고 있었는데요 아 이것도 약간 좀 인간극장으로 가네 그냥 좀 너무 친구야 네 우리 방송은 예능 방송인데 너가 이렇게 또 갑자기 또 뭔가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 방송이 좀 우중충해질텐데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끊으면 내가 나쁜사람이 되잖아 아니 아니 그 방송에 방해될 그런건지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럼 끊어 이건 좀 해봐야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컨셉 유지하려고 하다보니까 막 나쁜사람처럼 해야되다보니까 진짜 방송이 아니었다면 너의 얘기를 내가 성심성의껏 들어줄텐데 말이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음 얘기해봐라 제가 신체적 구조학과 나온 공대생입니다 신체적 구조학과를 나왔다고? 나 오늘 뭐 말이 잘 안들리는데 말을 잘 못알아봤겠지 뭐 여러분 잘 들려요? 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여보세요 뭐 신체가 어떻게 됐다고요? 신체적 구조학과 나온 공대생이구요 신체적 구조학과라는 곳이 있어요? 학과가? 네 그럼 신체로 네 제가 노벨 물리학상 노리려고 지금 열심히 논문 쓰고 있는 학생입니다 음 네 제가 계속 이거 듣고 있어야 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진상새끼 같은데요 제가 봤을때 씨바람 형님 어우 재미없어 뭐 신체적 물리학과? 존나 재미없다 형님 형님 이거 한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뭐 그 오른쪽 눈을 감은 상태에 어 재미없어 피아버씨 그거 유튜브 같은데 유행하는 거잖아 뭐 래퍼니 뭐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한테 방송하고 인스타 방송하고 있으면은 오른쪽 눈 감고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이거 잘 안된다는데요 해가지고 아 그거 잘 안돼요? 아 진짜요? 아 이게 왜 안되지? 안되는게 이상한거 아니에요? 괜히 여자 아이돌한테 이런거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 뭐에요 우린 그런 감성 아냐 이 개새끼야 이 병신같은 새끼야 야 어따가 지금 뭔짓을 지켜 나한테 야 개이 새끼가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얘기해보세요 신혁거방 정사관 보는데 예 너무 무임승차 아네들이 많은거 같아요 예? 네 무임승차 무임승차가 많다? 네 어떤 새끼가? 그냥 팬밭도 안하고 그냥 재밌다고 인정인정만 하는 새끼들 정말 명언이십니다 지 지 하루 시간 중에 우리가 시간 어떻게 보냅니까 24시간은 할게 없고 무료하고 진짜 심심한데 어 아프리카나 켜봐야디 이렇게 어 코트 이 새끼 요즘 방송하다니 방송했네 하면서 하하 이 개새끼 웃기네 야 이 재밌네 해놓고나서 아 진짜 시간 야 벌써 9시 10시 다돼가네 어우 어우 재밌네 해놓고 팬가입을 안해 이런게 X같다 이거야 어? 그리고 그냥 나가 그리고 그냥 나가 이야 우리 코파막파가 나이 튜 나이 튜 츄르 고맙습니다 코파야 고마워 어 그래도 우리 코파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내가 연명하는거야 다 내주는거야 저 사람이 코파라는 사람이 내주는거야 어 여보세요 형 방송 방송 잘 안터디잖아 어 그럴 때는 아니 자주 보는 애들 있잖아 어 한 명 지목해 한 명 지목해서 쏘라고 하라고? 어 내가 양심은 팔아도 박강훈처럼 못살겠다 어 오케이 나는 그런 커맨도 지코 같은 노양심 BJ가 아니야 어 꿀맛추해요 채팅창에서 한 명 잡아가다가 안 쏘냐 흠 이 개새끼 오늘 뭐 좀 좀 뭐 뭐 뭐 뭐 없냐 내가 그런 박강훈 같은 인간으로 보여? 나는 아직은 아니야 아뇨 나 형꺼 드립 잘 써먹고 있어 음 그래 드립 저작권에 대해서 꼭 밝혀라 어디가서 네가 생각한 네 대가리에서 나오는 드립처럼 써먹다가 나중에 어? 너 코트 방송 봐? 코트 한 마린데? 왜 네 것처럼 써먹어? 이래가지고 개 쪽 당하지 말고 알았지? 어 오케이 수고해요 음 여보세요? 야 시베레네 세렝이 어우 욕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형님 어 궁금한 게 있는데 대가리가 무슨 가 태어난 아기 참새 마냥하고 나지시던데 머리 없는 집이실 거에요? 머리가 내가 머리숱도 없는데 거기다가 지금 머리도 얇다 보니까 대가리 소갈머리가 다 비치네 아니 무슨 시발 소가 혀로 대가리를 핥이신 거 같아요 그래 미안하다 머리숱도 없어서 아니 머리숱이 문제 아니라 어 난 미세요 비우고 가면 존나 올라와요 비우고 가면 니가 비우고 가면 내가 머리가 길건 짧건 물론 짧았을 때 귀엽긴 했겠지 은근히 삭발이 잘 어울리고 근데 너도 목욕탕 가가지고 4,50대 아저씨들이 스님이 노래를 잘 부르네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봐 자괴감 존나 느껴져 이 씨바라 어? 아니 형님은 칸초가 귀여워요 그니까 너네한테 귀여움을 보이기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니까? 아니에요 여자들이 좀 빡빡이긴 거 좋아해요 아 개소리야 여자애들은 그런 거 원치 않아 아니 형 진짜 대가리가 아기 참새 같다니까 또 뭘 아기 참새 할게 고마워 네 형님 여보세요 형님 어 말해봐라 그 진짜 죄송한데 철구 방송 언제 켜요? 아따 이 씨발 내가 뭐 철구 하수인이냐 뭔 철구 대변인이냐 뭐냐 어? 내가 무슨 상담 콜센터야? 철구 똥받이 아니에요? 내가 똥받이 아니냐고? 네네 이 새끼 선 넘네 내가 철구 똥받이처럼 보여? 철구 방송 안 켜니까 형 지금 2천 달리 찍고 있던데 나 지금 3천 달리인데 이 씨발 남아? 아 그새 좀 오르셨나 보네 그새 좀 올랐다고? 너 임방겔 하지? 네 말투가 딱 봐도 임방겔 싹쓰네 비영신 에휴 한신형 새끼 형도 임방겔 하시잖아요 안왔는데? 씨발 형님 맨날 보신거 같은데 안 봤는데? 너는 딱 봐도 그냥 임방겔 할거 같애 말이 너무 날카롭네 사실 눈팅충이긴 한데 네네 맞습니다 그냥 그런거 보시마 인마 니 사상이 썩어 뭐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뭐든지 공격적인 느낌을 주게 돼 그래서 지금도 너랑 나랑 통화할 때 니가 아주 씹새끼같이 느껴진다는 거야 이 씨발 년아 알았냐 이 개새끼야? 비영신 인방겔어 새끼 바로 차단해줄게 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음 우리 얘기해 봅시다 말해보세요 코팅형 방송 보다가 어 음 시간 쨔깍쨔깍 3초가 지났어요 하지마라 어? 너등반기 많이? 여보세요? 어 형님 안녕하세요 음 그래 반갑다 얘기해봐라 예 형님 뭐 저는 뭐 제 대학생때부터 형님 방송 들으면서 예 좀 이렇게 많이 잘 때마다 방송을 하면서 주자리 주자리 할 말 없는데 전화하셨구만 할 말은 없는데 전화 받으니까 아니 아니요 아닙니다 형님 그래서 대기업도 들어가고 어 어 이제 33살인데 좀 감사함을 담아서 제가 300개를 하나 쏘기 전에 한번 전화 통화하고 싶어서 아이고 우리 또 300개 쏘시려고 오셨구만 예 뭐 아무튼 뭐 여러모로 감사하고 항상 화이팅 아니야 내가 너 고맙다 너가 너 내 방송 보면서 대기업도 들어가고 네 이렇게 자랑할 만한 콧박이가 됐다는 사실에 아주 뿌듯하다 아무튼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형님 그래 고마워 너도 별일 없길 바래 항상 건강하고 예 감사합니다 형님 번호 적어놨으니까 만약에 안 쏜다 그럼 네 번호 어디다 팔게 당근마켓에 팔게 아 갖다 예 갖다 파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바로 쏘겠습니다 어 그래 고마워 예 감사합니다 음 립서비스 야무졌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립서비스를 야무지게 해야 쏴주신단 얘기죠 여보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어 그래 반갑다 얘기해봐라 아 네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어째서 왜지 왜야 잠깐만 들어와 주십시오 싫어 아 형님 아니 왜 내가 너네 노래를 듣고 평가를 해줘야 돼 형이 잘하잖아요 예 아니 왜 노래를 나한테 부르는거지 애들이 쟤나 싫어 그냥 코인노래방으로 꺼지면 안돼 코인노래방 닫았잖아요 여기가 코인노래방이냐 이 개새끼야 코인이라도 내 이 시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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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노래방이나 코트 아니야? 같은 코씨잖아 이 아 그건 맞는데 그럼 코인이라도 넣어달라고 이 개새끼야 무료로 노래 노래합니까 예? 300개 쏘신다는 분 아직도 안 쏘셨네요 예 진짜 번호 팔게 010에 빨리 쏴라 아갈 약속하지 말고 빨리 쏴 300개 그거 안 쏘고 아 귀찮네 페이 인증해야되네 아 분위기도 넘어갔는데 그냥 안 쏴야겠다 하잖아 존나 저주받을 줄 알아 진짜로 진짜로 알겠지 쌀아 사람이면 어 여보세요 코트오빠 어 그래 반갑다 방송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음 그래 소녀야 네 그래 전화 걸어줘서 고맙고 몇 살이야? 저 22살이요 음 너는 무슨 목적으로 전화했어? 코트오빠랑 전화해보고 싶어서 계속 전화해봤어요 그랬어요? 네 아 귀엽네 귀여워요 항상 응원해요 너는 몇 개 쐈어요? 야 이 시발 새끼 봐 나 바로 차단해줄게 어우 여자 목소리 잘하네 어우 나 안 속거든 원래? 오 잘 내네 최소 토크온에서 여자 목소리 내는 거 그 방에서 한 3개월 이상 됐을 듯 우리 허락말코다가 300개를 우리 허락말코다가 300개를 우리 허락말코다가 300개를 나이 2 나이 2 나이 2 나이 2 츄르 네 여보세요? 네 형 네가 방송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버하냐? 아 그래도 형 나 올해는 펜이에요 맞나? 네 그래 알겠다 리액션 한 번 더 해봐라 텐션 빠굴려 네 형 오행시 할게 오행시 오행시 뭘로 할래? 연필한다스 연필한다스? 네 좀 길다 네 알았어 연 연필 필 필요할 땐? 한 한 나라당? 다 다스 이명박? 죽어라 친구야 어? 친구야 죽어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음 그래 얘기해봐라 형 코팅 맞아요? 맞아 그러면 누구겠냐 아니 근데 형 왜 이 자식들이 점점 피로도 올라가게 하네 너네 뒤질래? 감 없는 새끼들 전화하지 마라 여보세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꾸 오르나와 연락드렸거든요 우리 코스라이팅이 이빨고개를 나이채 나이채 츄르 여보세요? 네 형님 안녕하세요 어 말해봐라 어 저 다름 아니라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것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자 우리 오락말코다가 또 백개를 이어서 나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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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르 어 말해봐 그 제가 이번에 뭐 취직도 하고 살도 빼고 이래서 좀 그랬는데 전에 여자친구랑 좀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니가 좀 잘라지고 니가 좀 이렇게 스펙이 올라간 것 같으니까 니 옆에서 고생고생 다 하면서 너 뒷바라지 해주고 너 사랑해줬던 너의 아무런 그런 배경이나 너의 스펙이나 이런 것보단 너 자체만을 사랑해줬던 여자친구가 이제 좀 우스워보이나보지?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를 봤나? 이 개같은 새끼가 너 그러지마 그렇게 살지마 어? 그런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자친구가 스스로 약간 너무 불안해서 집착하는 느낌 같은걸 좀 들어서 여자친구가 너한테 너무 집착해? 네 그걸 왜 못 받아줘? 저는 그런게 없는데 너는 뭔가 심플하게 뭔가 좀 스마트하게 뭔가 좀 이렇게 그 좀 어? 그런 깔끔한 연애를 하고 싶어하지 근데 여자친구는 너한테 점점 질척대면서 너를 막 이렇게 계속 집착을 해 근데 그게 왜 그럴까? 걔도 집착하기 싫어 네가 그럼 그만큼 사랑을 주면 되잖아 근데 제가 초년생이라서 일적으로 아무래도 업무도 배울 것도 많고 그래서 사실 신경쓰기가 좀 많이 힘들 것 같다고 양해를 많이 구하는 편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일 때문에 사랑을 못하고 있다 그거 핑계 아니야? 아니 저 제가 너는 그 네가 지금 되게 내가 봤을 때는 좀 건방 떠는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해서 너 유학가니? 그럼 어? 너 무슨 뭐 뭐 몇 개월 어디 갔다 와? 출장 갔다 와? 아니잖아 심지어 그렇게 갔다 오면서도 서로 연락 잘하고 충분히 할 수 있어 24시간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길고 할 수 있는 게 많아 그럼 제가 더 표현을 더 많이 하면 될까요?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여자친구를 불안하게 만들어? 왜 여자친구가 집착하게 만들어? 어? 사실 그런 걸 표현 못하는 성격이라고 말 많이 하는데 좀 이해해주는 편이었는데 더 심해진 것 같아서요 더 심해졌다라는 표현 자체가 얼마나 상처할까? 네 여자친구가 이걸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제가 노력을 많이 해야겠네요 노력을 해야지 해라 많이 해라 감사합니다 응 아 나는 진짜 뭐 일 때문에 뭐 때문에 무슨 핑계 대고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말 여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 어 있을 때 잘해야지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별 개 같은 년들이랑 사귀면서 어? 강원랜드 철구가 또 백 개를 나이채 나이채 츄르 여보세요? 너 바로 차단 때릴게 끝번호 8이라 아아 우리 40대 팬들한테 영상편지 웃기면 300개 알겠습니다 300개 바로 가겠습니다 300개 미션 끊어 이 개새끼야 자 40대 형님들에게 제가 영상편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아니 잠깐만 40대 형님들 반갑습니다 놀이하는 코트입니다 이 야후가 좀 형님들에게 이렇게 어필을 많이 못했던 시간이 굉장히 좀 후회스럽네요 형님들이 지금 먹고 살만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으 으 으 으 아 아이씨 할 말 없다 죄송합니다 아이 그럼 반이라도 싸줘요 150 쉬더라도 했으니까 쉬더라도 했으니까 반이라도 싸줘 저, 저 너무 느끼다 예, 저 죄송합니다 예, 아씨 뭔 말을 해야될지 머릿속이 하얘지네 아, 죄송합니다 아, 우리 남맥교를 우리 꼬파가 나이축, 나이축, 츄르 그래, 전화했냐 왜 있니 형 나 오행시 할거에요 싫어 안웃겨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말해봐 아, 형 저 14년부터 팬이었어요 방송 소리 안 들리죠? 껐거든요 어 팬이었고 별풍성도 많이 쌌거든요 몇 개 정도 쌌는데? 2000개요 많이 쌌네 얘기해봐 별풍선 좀 돌려주세요 싫어 이 씨발새끼야 안 돌려줘 절대 안 돌려줘 개새끼야 내가 왜 돌려줘야 돼? 너도 내 앞에서 4년동안 해봐 너도 4년동안 내 앞에서 웃음팔고 방송하고 해봐 너도 4년동안 강제진하면 나도 20만원 싸줄게 이 씨발라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장난이고 형이 아, 코파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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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불은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안줘도 돼요 함불은 없어요 형이 솔방을 되게 잘하는데 팬이 너무 없는게 아쉬운거에요 지금 그래도 3500명 넘게 보고 있는데 이게 좀 너네 그러니까 너네한테는 이게 약간 아, 더 보면 좋을 것 같은 약간 그런거잖아 네, 합방같은거도 잘하고 하니까 근데 뭐가 문제인줄 알아? 뭐요? 우리만 재밌을 수가 있어 재미도 상대적인 것 같아 내가 방송에서 네, 합방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런 씨발 말을 정말 씨발 끊고 막 씨발 좀 저기하네 뭐 씨발 너도 말하면 끊잖아 어몽어스 하면은 알았어 알았어 얘기해봐 우리 어몽어스 하는건 아니잖아 얘기해봐 아, 그래가지고 합방같은거 하는거 보면은 응 그 다른 팬들도 잘 웃고 잘 하던데 치트끼라고 응 그러니까 우리만 재미있는게 아니고 뭐 봉준팬 뭐 어디팬 다 코트, 코황 뭐 이렇게 하는데 응 그러면 재미있는거 같은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한 5천명? 한 7천명? 요정도 봐야되는거 같은데 급행급인 아니구요 아, 너무 고맙다 나도 니가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진짜 고정 많이 쌓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네 이게 아프리카 구조야 아무리 합방에서 잘하고 날고 기고 별 개지랄을 떨어봤자 나한테 안와 내가 뭐 역핸도 아니고 못매려운 역핸나 뭔가 정말 어떤 그 발굴해내는 뭐라 그러지 이거 보고 신예? 보석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알려져있는 사람이고 하다보니까 다른 데 가서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그건 허상에 불과해 그래서 그때 합방 잘하고 나면 진짜 항상 올림픽대로 타고 올림픽대로 타고 차 타고 오면서 보조석에서 문 열고 야 이 세상 소리 지르면서 방송 잘 된 날은 진짜 기쁘고 좋거든? 그런 칭찬이 별풍선 만큼의 가치를 했다고 생각해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허상에 불과해 딱 그때뿐이고 다음날 되면은 다들 무슨 약속이나 아 우리 코파가 나이 추? 나이 추? 추르? 아 그래 리액션도 중요하죠 별풍선도 좀 많이 받을 법도 한데 왜냐면은 이제 비글즈에서도 드립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철구도 그냥 까고 소룡도 까고 이걸 다 받아내면서 소화하고 드립까지 날리니까 자 이제 얘기해줄게 이걸 좋아하는게 어려운 건데 니가 답답한 팬으로서 답답하고 나도 알지 솔직히 나도 좀 자만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왜 내 방송 이거밖에 안 보지? X같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방송 봤는데 재미가 재밋대가리가 뒤지게 없는 거야 어? 존노 재미야 근데 많이 봐 왜 보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그건 어찌됐건 나만의 생각인 거야 진짜로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난 그것도 인정해 능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내가 아무리 재밌는 사람이고 웃기고 유쾌하다고 할지라도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으면 안 보게 돼 진짜 능력으로 인정받는게 아니라서 방송 능력으로 나도 인정받고 싶지 근데 그래봤자 뭐 남는게 뭐가 있어 그리고 또 그게 진짜 허상이야 화빵 해가지고 나도 많이 화려하고 그랬는데 좀 서운해할진 모르겠지만 화빵도 이제 보고 나갈래 아무데나 다 나가고 싶지도 않고 내가 챙길 수 있는게 뭔지도 내가 챙겨갈 수 있는게 뭔지 시조새 같은 시발 새끼한테 이제 합방에서 제이 오면 바로 제이 바로 그냥 욕박을 나고 이제 꺼져 이 개새끼야 이 그지 같은 새끼야 그 기준선을 정해야죠 바로 욕하고 이제 바로 그 기준선은 솔직히 인호야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 김인호가 노잼이다 뭐다 뭐다 하지만 어찌됐건 김인호랑 이번에 술 먹방 해갖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진 않았지만 나는 재밌었어 유튜브하고 말 잘 잡히고 리액션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딱 인호까지야 어 인호선에서 딱 저기하고 이제는 합방 제이 오면 내가 챙길 수 있는게 뭔지 그냥 그런 손익분기점을 좀 잘 생각하고 그러고 앞으로 나갈거고 내가 앞으로 합방 짜는 것도 마찬가지야 합방을 짰는데 근데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굴러가면은 좀 더 쉬다가 아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소녀같은 마음으로 할게 지금 당장은 뭐 내가 복귀하고 합방을 내가 짠다고 해도 솔직히 메이저들 삽 메이저들 데리고 하는거면 나도 좋지 어 그렇게 데리고 한번 해보고 재미없었다 냉정하게 뭐 어쨌다 그러면은 또 난 소심해질게 그러고 솔방하는게 맞고 응 그쵸 형이 인우한테 마다형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안하더라구요 요번 최근 영상에선 음 속이 좁아서 그래 이 새끼 마다형 해도 상관없는데 그래 아무튼 저 뭐야 아무튼 사파도 좋고 잘하고 계시니까 친구야 고마워 그리고 진짜 나한테 이런 저 얘기해줘서 용기 줘서 고마운데 뭐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까 야 될거에요 어쩔수 없다 그래도 나라가 안간게 어디에요 그치 3천명 이상 보고 이렇게 하는가 모르는데 뭐 나쁘지 않은거잖아 예 야 누가 지금 이 시간에 진짜 완전 싹 메이저들 말고 방송 켜갖고 그냥 전화 통화하면서 씨 함물다간 전화 데이트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냐 형요 자기 전에 켜놓는것도 좋고 뭐 해도 되고 그래그래 그래 더이상 전화하면은 루즈해지니까 여기까지 깔끔하게 할지 어 그래그래 고맙다 예 안녕 예 음 저는 이제 줌꼬로 살게요 줌꼬로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나 방송한지 지금 4시간 다 돼가네 와 우리 아스콜 형님께서 나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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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항상 건강하고 화이팅해 머리 많이 빠진건 동병 아니야 머리 빠진거 아니라 머리를 세워서 그래 머리 내리면은 머리 빠진 것처럼 안 보여요 뭐야 아 개 놓고 뻥뻥한 뭐 없냐 뭐 없어 허 빨리 쏴 아무것도 없어 야 이 씨 이빨 세상 좋아졌네 야 없어 야 이 개새끼 봐 이거 뻔뻔한 새끼들 이런 쓰레기같은 뻔뻔한 새끼들 좀 줘라 좀 줘 됐나요 어땠어요? 예 이거 괜찮았나요? 하하하 예? 좀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예 그래 왜 전화했냐 너는? 예 형님 저 샌프란시스코 사는 노모영이라고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아유 왜 화 안 하셨어요? 아유 팬이다 뭐야 그 뭐 그 어투는 무슨 방송하고 있어요? 병신같은 새끼 여보세요 예 형님 왜요 형님 왜 아름님이라고 왜요? 드셨어요? 이 자식이 싸가지 없는 새끼 이 새끼 임방겔론가? 이런 시발남을 봤나 아무리 그래도 할말이 있고 안 할말이 있지 그 이름을 왜 영급해 여기서 아니 미친놈이야 너 병신아 그게 아무리 궁금해 너 눈치가 없는 새끼야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우리 시원이가 나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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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르 시원아 고마워 시원이 잘 지내요 우리 시원이 음방 대상 받으려고 바라가다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수빈이한테 상 뺏겨가지고 괜찮은 척 했던 우리 시원이 잘 지내요 ㅎ ㅎ ㅎ ㅎ 아잇잇잇잇잇잇잇잇 웃자고 한 들입이야 드립 웃자고 한 말이지 시원아 잘 지내? 어 나 한 10일만에 방송 켰어 좀 쉬고 있다가 내가 오늘 오랜만에 방송 켠 것도 어찌보면 여러분들 서윤이 때문이야 서윤이 서윤이가 오랜만에 전화가 왔더라고 어? 웬일이지? 전화를 받았어 어? 서윤아 웬일이야? 오빠 요즘 뭐해요? 방송도 안하고 오빠 그냥 힘든 것 같아서 위로해 주려고 전화했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나 힘든 거 없는데 나 잘 지내고 있어 나 그냥 쉬고 있는 거야 아 그럼 됐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끊었는데 뭔가 이런 얘기 들으니까 내가 BJ들 사이에서 지금 쉬고 있는 게 힘들어서 쉬고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괜찮은 거 보여주려고 방송 켠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나 괜찮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방송 켠 거야 나 별일 없어 아무 일도 없고 잘 지내고 있고 힘들지도 않고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근데 뭔가 휴방을 하니까 무슨 일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저는 지금 목관리 때문에 쉬고 있는 거예요 가성이 안 나와 노래할 때 가성이 안 나와서 이 가성 때문에 쉬게 된 거예요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목소리를 영영 잃어요 그래서 나중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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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순이 목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철구 목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스트 목소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용루 목소리로 되는 거죠 예 점점 성대가 그렇게 변해요 그러면 난 노래를 못 부르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죠? 예 목이 족 되는 거예요 사실 노래를 못 불러요 오랫동안 방송하세요 조용히 뛰어서 응원할게요 우리의 바닥 형님 나이채 나이채 츄를 고맙습니다 예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쉰 거지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와 전화 안 끊고 이 연설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네 3분 다 돼가네 아 네 저 넌 내가 너무 너무 고마워서 내가 네 전화는 내가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들을게 얘기해봐 아 진짜요? 저 2행시 준비 부라야 이 비렁신 새끼야 2행시 개새끼야 뭔 방송에 2행시를 준비해 누가 2행시 해달래? 개새끼야 바로 끊어줄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2행시 해볼게요 아 싫어 왜 자꾸 2행시 하려 그래 아니 이 사람들이 뭐 다 다들 무슨 박명수병이 걸렸나 이렇게 다 N행시를 하려 그래 하지마 듣고 싶지 않아 여보세요 아 개 존나 간지럽다 여보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어 반갑다 말해봐라 형 아니 형 방송 5년 보고 있는데 어 왜 형이 월클이 못되었는지 아세요? 코 시원이가 2행시 했네 콧구멍 트 틀름 어우 재미없어 시원아 재미가 없냐 시원아 아니 형 우리 시원이도 재밌으면 좋을텐데 재미가 너무 없어 우리 시원 형 어 근데 얼굴은 재밌어 시원이는 얼굴이 왁구가 재밌기 때문에 방송 많이 봐주세요 시원이는 정말로 뭐랄까 음 아주 아 여기까지 해야겠다 자 얘기해라 형 아니 왜 아시냐고요 뭘 월클이 왜 못되는지 나 월클에 관심 없다니까 난 내가 될 제목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재밌고 아니 그러니까 뭐하고 한다 해도 이제 난 늦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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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 때문에 안된다고 했죠 어 나 인성 때문에 안돼 아니 형 유튜브 썸네일 한번 보실래요 형 거 진짜 꼴배기가 싫어가지고 영상을 못 눌러요 썸네일에 대한 거는 나도 공감을 한다 근데 어쩌냐 편집자 시벨 놈들이 감들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고치고 고치고 수정하고 해외에서 나온 게 저건데 어 아니 형이 살을 안빼잖아요 아 내 때문이야? 그쵸 형 얼굴이 문젠데 아 그러면 내가 살 빼고 좀 외모관리 좀 하면은 좀 월클로 갈 수 있어? 그쵸 그쵸 애초엔 이 얼굴이 문제인 이 바라 이 봐 이게 문제다 아니 역겹지만 않으면 영상 보죠 친구야 네네 나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좀 그 잘생기기가 힘든 뼈대와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어 내가 살 뺀다고 잘생겨질 것 같냐? 아니야 아니 형 살덩어리를 나 솔직히 말랐을 때 김종민 하유한 소리 들었어 물론 지금보다도 보기에는 좋겠지 근데 음식이 너무 좋은 걸 어떡하냐? 내가 맛있는 음식을 시켜먹지 못하고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맛있는 것들을 먹지 못하면 내가 삶의 이유가 사라지는데 월클리 대바야 무슨 소용이야? 처먹지를 못하는데 어? 아니 운동으로 하면 되잖아요 아 돌고 돌아 운동 뭘 돌고 돌아 다이어트다 너는 진짜 차단하고 싶다 내가 이만큼 설명을 했는데 나는 얘기할게 여러분들 나 운동 못하고 나 살 못 빼 나 이제 더 이상 너희들 진짜 그 실망시키고 싶지가 않아 진짜로 음식이 너무 좋아 난 성욕보다 음식이야 난 성욕보다 식욕이야 음식과 싹스하는 남자야 나는 방송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어 뒤지게 처먹어 아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먹을까? 오늘은 뭐 먹을까? 별 걱정 없이 배달의 민족 들어가가지고 한식 중식 일식 이런 거 다 보면서 고르는 게 내 삶의 낙 중에 하나야 근데 그걸 빼앗겠다고?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뭔데? 내가 왜 니네 이상에 니네 왜 내가 이상에 맞춰줘야 되는데 난 나를 진짜 그 가혹하게 나를 혹사시키고 싶지 않아 어? 아니 형 이불을 형이 뺀다 했잖아요 안 뺀다니까 이제? 그거 실패했잖아 그래서 안 뺀다 그러잖아 아니 근데 아까 형이 성욕보다 식욕이라 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성욕은 해소하는 게 임방길러다 어 바로 차단할게요 응 사랑해요 바로 차단해줄게 내가 봤을 결론은 임방길러다 어 임방길러 맞아 어 친구야 할 말이 많은데 그냥 둘게 그래 아예 그냥 나를 그렇게 봐줘 그게 낫겠다 어 그래 넌 나를 동정하고 살아라 음 여보세요 네 형이 방금 샌프란시스코인데요 아 바로 차단해줄게 너도 야야 할게 차단 좋고요 여보세요 형 크레이너 방송이랑 운동방송 예전에 많이 했는데 아니 나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할게 얘들아 아 나 진짜 살을 못 빼겠어 먹는 게 좋아 어 저 새끼가 돼지지 야 나 어떻게 방법이 없어 얘들아 나 뭐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진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막 갑자기 아 나 살 뺄까 가끔씩 이런 그 충동이 와 욕구가 와 그래서 얘야 나 나 결심했어 나 진짜 살 뺄게 해놓고 나면 니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니들이 나한테 야 이 새끼 또 병 도졌구나 야 쿨타임 또 돌았구나 인태훈이 야 봐도 봐도 정말 징글징글한 인간이네 어 4년 동안 우리를 그렇게 다이어트한다고 속여놓고 또 그 말이 나와 또 그 말이 나와 이 지랄 할 거면서 막상 살 빼라는 저런 병신 새끼가 하는 말에 어 난 또 반박을 해야 되고 어 나 진짜 돌 진짜 무간지옥이다 무간지옥 어 야 근데 말 하나 뭐 나 얘기할게 뭐 나 맞아 나 돼지고 지방흡입하셈 나 180이래 123킬로야 나 오늘 아침 123킬로더라고 123킬로인데 내가 123킬로가 싫고 그러면은 안 보면 되잖아 왔고 괜찮고 뭔가 호감가는 진짜 잘생긴 그런 사람을 봐 야 왜 자꾸 나한테 그런 걸 심어주냐고 어 궁금한 게 있는데 123킬로야 그래 근데 이게 왜 내가 창피해? 내가 싫어? 이 살찐 내가 싫어? 그럼 가 나도 싫어 나 싫어하는 사람 야 오늘 준비한 거 없어? 아 알았으니까 그만 준비해 알겠지 전화드리라 좀 그렇게 좀 봐줘 있는 그대로 좀 봐줘 내가 오죽하면 살을 못 빼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잘생긴 애들은 하나같이 노도처럼 재미없더라고 아 잘생기면서 재밌는 사람을 찾는 거야? 야 연예인 중에서도 그럼 잘생기고 와쿠가 잘생겼는데 재밌는 사람 있어? 웃긴 사람? 물어볼게 연예인 중에서 그런 사람 있어? 그냥 김희철 탁재훈 근데 봐봐 내 코가 일단 지금 봐봐 잘생기려면 남자한테 외모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얘들아? 남자 외모 중에 진짜 중요한 거는 코야 코 내 코 자체가 그냥 몽골리안 그 자체야 내 코가 그냥 의성 마늘 코 그 자체야 그냥 마늘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겉껍질이 그대로 있는 내 코는 마늘 모양 그 자체야 애들아 그럼 나는 잘생겨지려면 난 또 내 자신을 혹사시켜가면서? 어? 난 그렇게 또 코 수술을 해야 돼 콧대가 살아나려면 나는 여기다가 그걸 넣어야 돼 근데 너네 그 이상에 맞추기 위해서 나를 왜 혹사시키고 나를 왜 그렇게 착취해야 되냐고 어?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안 돼? 내가 남한테 피해는 안 주잖아 내가 솔직히 밥 먹고 나서 방송하면서 내가 남한테 민폐기를 끼쳤어 죄의를 줬어 뭐 했어 그냥 먹는 걸로 그냥 푸는 거야 남들한테 해 끼치진 않잖아 내가 어? 사고를 치거나 그러진 않잖아 있는 그대로 좀 봐주라 왜 그렇게 자꾸 너네 그거를 하려고 그래 아 물론 와꾸에 비해서 말을 너무 잘하는 건 사실이야 와꾸에 비해서 말을 너무 잘해 말을 되게 재밌게 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막 재밌게 하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그런 거라도 잘해야지 내가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 어 알겠지? 어?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사는 거야 말의 어폐가 너무 심한데 감자기 외모 얘기하네 아니 애들이 자꾸 살 빼라 그러니까 난 진짜 살 못 빼겠는데 빼고 싶지 그럼 나 가만히 누워 있을 테니까 좀 살 좀 빼주면 안 돼 너네가? 그럼 내가 그럼 이거 어때요? 여러분 혹시 성형외과 의사분 있나요? 예 아니면 저를 좀 가만히 누워 있을 테니까 잠잘 동안 좀 살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존나 귀찮거든요 움직이는 게 예 네 이사 선생님 있으세요? 아 그래요? 음 그래 그래 근데 다람이가 좀 뭔가 내가 지금 얘기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나 봐 다람이가 혼자 채팅창 올리고 또 육갑 게이지라를 떠는데 다람이는 이게 문제야 다람이는 이게 문제야 다람아 왜 나한테 에리나 말하는 느낌인데 나 솔직히 말할게 다람아 다람아 너는 너무 과몰입을 해 네가 아프리카를 하루종일 하는 mpc 인생인 건 나도 알아 근데 내가 네가 그동안 봤던 방송의 어떤 그냥 그 흐름과 정서와 그 색깔이랑 전혀 달라 내가 지금 하는 방송이 그러다 보니까 어 저렇게 말하면 존나 비호감인데 뭐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쩐대 나 근데 그런 시선 안 신경 안 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난 이게 운명이야 다람아 그니까 내가 뭐라고 하건 채팅창에서 막 나락이 올라가고 막 분위기가 진짜 이상해지는 거 아니면 막 네 멋대로 얼리거나 그렇게 얘기하지마 뭔 말인지 알겠지? 음 아니 어쨌든 씨발 답정란인데 왜 이렇게 내 저래 아니 그니까 이 씨발 새끼야 네가 bj냐고 네가 듣기가 싫으면은 네가 그냥 그 발화해라 이거 이제 들어온 애들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어떻게 하면 이 방송이 잘되지 얘기해서 탈빼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오노 응 그래 다람아 좀 너도 가라앉혀라 아프리카 많이 보면 과몰입하게 된다니까 하지마 다람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근데 다람이가 뭐 열심히 노력하는 건 알지 방송 필 때마다 와주고 그런 건 아는데 어 그런 거 하면 네가 욕 먹어 너 노리는 애들이 많아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어 화나셨어요? 어 아 화났났지 아 근데 왜 가호를 그렇게 잡으세요? 하하 방청자되는 거 살관련 없다 꾸준해라 윤태훈아 아 목포에서 너랑 같이 술 먹었던 친구야 예예 뭐라고요 뭐라고요? 목포에서 같이 술 먹었던 친구라고 누군데? 어 진현이 친구 성주라고 아니? 박성주? 아 성주야 하하 성주야 옛날에도 도너츠 해주고 했던 거 기억난다 내가 말했던 친구야 바로 이 친구야 얘들아 다 기억나? 저기 저 TV에도 나왔었잖아 그래 아이 거기까지 아이 거기까지 어 저기 알잖아 여러분들 아니 난 네 얘기 많이 했어 성주야 그리고 사실 뭐 너가 TV 나온 건 사실이잖아 맞아 맞아 그래 나래누님 아니 그래 그래 뭐 안 좋은 일 있다고 아 맨날 봤는데 아 자주 봤구나 보고 가끔씩 봤구나 성주야 어 난 진짜 목포 친구들이 존나 밉다 너 말고 아 그래? 너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나는 이제 중학교 동창이 이 시발 새끼들이 진짜 싫어 이 개새끼들 아 그래? 내가 얼마 전에 아까 얼마 전 아니고 몇 년 전에 아 방송하면서 이렇게 뭐 알게 되고 엮이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보게 되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나를 좀 견제를 하더라 시발남이 야 우리가 왜 이제 중학교 때도 아니고 나이들도 다 처먹을대로 처먹고 30대 넘었잖냐 넘었잖냐 어? 근데 아직도 쥐들이 뭐 일진인 줄 알아 뭔가 그러면서 사람을 하대하듯이 오랜만에 봤는데 반갑다는 인사보다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더라고 맞아맞아 그 씹새끼나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 아 진짜 질려버린다 그래갖고 뭔가 환멸 느껴가지고 한 번 마주하고 말았거든 그 저 친구들 없는 애들이 응 이제 좀 약간 질투하는 게 있잖아 네 뭐 그런 것도 있겠지 뭐 잘 뭐 애들 잘 보고 해? 어어 아 나도 다 안 만나 아 그래? 잘 친구들만 보고 아 근데 많이 보는데 어 이거 술 먹고 뭐 전화하는 거야 아 그래 성주야 너무 고맙다 전화해서 너무 고맙고 번호 내가 저장할게 성주야 나는 그래도 너는 좋더라 왜냐면 아 왜냐면 우리가 그래 진현이 집에서 며칠 동안 있고 그렇게 백수 생활하고 그렇게 했을 때도 아 그래그래 맞아요 즐겁게 우리가 놀았어 알지 아 태훈아 근데 너무 길어지면 재미없어지니까 알았어 아 그래 친구야 저장해놓게 번호 내가 카톡할게 친구야 알았어 어 어 응 나래 누나 동생이야 내가 말했잖아 목포의 최고의 아웃풋 박나래 개그우먼 누님 친동생이야 동네에서 오고가고 하면서 나래 누님 몇 번 이렇게 마주친 적은 있었지 근데 개그콘서트에 진짜 어? 자주본 얼굴이 나오네 그렇게 해갖고 나래 누님이 나온 걸 봤었지 그 친구야 어 어 내 친구 누나가 박나래 누님이야 얘들아 어 그리고 내 친구의 선배가 박나래 누나지 왜냐면 내 친구가 최군이잖아 최군이랑 박나래 누나랑 알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박나래 누나가 나를 모른다는게 그게 문제야 얘들아 어떻게 해야 박나래 누나랑 엮일 수 있니? 없겠지? 이번 생에는 아무튼 진짜 그래서 성주랑 이렇게 예전에 진현이라고 있는데 진짜 친했던 친구인데 같이 이렇게 잘 놀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안하고 그러게 되더라고 어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가는 길이 다르니까 음 어 어 그럼 성주 진짜 착하고 좋아 원래 내가 성주보다 더 착했어 근데 나는 방송하면서 성격이 나빠진 케이스야 방송하면서 인성이 쓰레기가 된 케이스라고 너네 때문이야 결론적으로 너들 때문이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승리 어 왜 저 이거 뭐합니까 몰라 이 씨박 아 야 그만하잖아 욕하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비응신 머리카락 비응신 바로 차단해줄게요 임만경을 시할게요 바로 차단해드리고요 여보세요 와 얘들 전화를 많이 걸긴 하나보다 엄청나게 전화를 하나보다 전화 못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 전자는 몇 개냐고 전자는 지금 14,000개? 오 많이 받았네 한거 잠깐 한거 치고는 아무튼 뭐 저 전화데이트 전화가 끊긴 김에 여러분들 전화 꺼볼 아 씨발 전화 왔다 방종할라 그랬는데 아 씨발 하아이 씨발 눈치 없는 새끼 왜 안녕하세요 꺼져 오케이 자 끊고요 끊고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아쉬운 얘기겠지만 저 목을 더 쉬다 오긴 해야 돼요 네 예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and I tell you all about it 약간 약간 좀 부드럽게 소리가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65%니까 90% 딱 채우고 돌아올게요 가성도 좀 자유자재로 쓰면서 뭔가 좀 노래 좀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돌아오도록 하겠고 원래는 오늘 복귀가 아니었어요 아시죠 원래는 복귀가 아니었는데 오늘 갑자기 서현이한테 연락도 오고 온 김에 또 공지 보니까 시발놈들이 댓글로 존나 욕해놨더라고 아냐 시발 제발 어 그래가지고 걔네들 그냥 전부 다 블랙리스트 추리려고 60 몇 명 내가 해놨었는데 그냥 풀었어요 솔직히 철구 가져오나 개그 틀내라 뭐 어찌됐건 슈방이 죄악이 되는 거는 나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슈방이 죄악이 되는 건 진짜 나쁜 거지만 지금 90인데 시바라 나쁜 거지만 내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쉴 수도 없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이유를 잊어버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내 변호를 했습니다 방송 켜가지고 초반에 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방송에다가 뭐 거기 댓글에다가 어 이 시발놈은 뭘 했다고 지가 시지 완전 그냥 죄악이 그냥 죄인이 돼 있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뭘 그렇게 얘네들한테 못했지 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서운한 거야 그래서 민심이 어떤가 하고 좀 보기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방송 켜갖고 여러분들이랑 오늘 좀 이렇게 전화데이트 하면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방송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이 좀 좋아져야 저도 방송하고 올 수 있을 것 같고 아무 일 없고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 제발 이간질도 하지 말아 주시고 그냥 진짜 너무 너무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죄송하게도 네 네 나 너무 잘 쉬고 있으니까 좀만 더 쉬고 올게요 네 이거 다시 보기 남겨놓고 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유튜브도 좀 많이 봐 주시고 방송 잘 안 한다고 유튜브에다 싫어요 테러하는 시발 새끼들은 죽을 때까지 저주합니다 뒤지세요 이게 생방송이 유튜브한테까지도 영향이 가 가지고 싫어요를 쳐 누르는 미치광이 새끼들이 있더라고요 네 죽으세요 진짜 과몰입하지 마시고 네 아무튼 저 좀 저 잘 쉬고 올게요 오늘 4시간만 방송해서 너무 죄송하고 다시 돌아온 날에는 뒤지게 방송할게요 네 뭐 고민 같은 거 없어요 방송에 고민 같은 것도 없고 일단 야 코로나로 힘든데 너도 없으니까 인생 심심해 유튜브라도 많이 올려 네 고맙습니다 목 더 잘 쉬고 그러고 올게요 여러분들 치료 잘 받고 그만 좀 쉬세요 좀 윤태훈씨 더 쉬지 마세요 알겠어요 네 근데 쉬는 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형님 건강보단 방송이 우선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최근에 차에서 드라이브 하면서 들었던 아주 기분 좋은 노래 막곡으로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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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